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 이렇게 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오라클 강의가 끝났어요. 제가 원래 현장 강의를 찍다가 현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현장을 찍어서 올리면 11월 달이에요 여러분. 11월 달 수능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다급해질까봐 일단 강의 일정을 똑같이 맞추려고 마지막 부분은 스튜디오로 완강을 했습니다. 스튜디오로 완강을 하면서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. 이게 수능 날씨라고 하죠 여러분. 그렇게 올 것 같지 않았던 가을이 왔어요. 단풍 색깔 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강의 촬영하고 있네요.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마치 10월에 수다라고 해서 10수다 하면 또 약간 그럴 것 같아서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수능 가기 전에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. 그리고 제가 수험생일 때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마지막에 좀 효과를 봤냐.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현장에 종강할 때도 똑같이 이 부분을 제가 멘트로 할 거예요.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죠.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 날 컨디션이 좋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나는 찍을 때도 이렇게 찍을 것이다. 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딱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. 첫 번째 정상적인 사고로 하는 시나리오. 두 번째 좀 다급한 시나리오.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문제를 90초 만에 푼다면 내가 지금 30초밖에 없다. 그랬을 때 나는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두 개가 너무너무 헷갈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싹둑 잘라버릴 것인가.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파이널 강좌에 다 털어놓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모든 과목마다 이런 전략적인 시나리오가 세 개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. 저도 고3 때는 몰랐어요. 뭐 그런 것까지 필요해? 컨디션 관리 잘하고 그냥 내 실력대로 발휘가 되겠지. 그런데 여러분 시험 자체가 절대 자신의 실력 발휘가 실력대로 나오지 않아요. 실력대로가 나오는 건 정말 운 좋은 시험이고요. 여러분이 준비해간 것에 보통은 한 60%, 50%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. 언제나 여러분이 수능날 끝나고 나서 교문 밖을 나설 때는 아쉬운 마음이 훨씬 더 클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목별로 내가 처할 수 있는 상황들 있죠. 이때까지 모의고사 많이 봤을 테니까 내가 영역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 다음에 문장 넣기는 이런 부분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하지? 주어진 문장이 해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지? 그 다음에 막 찍을 때는 어떻게 하지? 번호를 막 찍어주세요.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봤을 때 기출의 패턴을 봤을 때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어떤 키를 봤을 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까? 라고 하는 것들 있죠.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지 말고 한 두세 개 정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축을 해 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대상이 올해 그리고 작년에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모의고사 문항 그리고 이제 올해 연계 교재들 있잖아요. 그런 교재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구조나 서술 구조나 그 다음에 내가 전체가 해석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몇 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그래도 모아가지고 답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체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. 그리고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한 과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영어도 국어도 탐구도 그 다음에 수학도 전부 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 30분씩이라도 계속 모든 과목을 봐주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요일마다 무슨 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. 아 그거는 좀 말리고 싶고요. 번갈아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보시고 그 다음에 더 해주시는 건 괜찮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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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좀 잠드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을 한번 끊어봤어요. 제가 12시 전에 잠이 오느냐 궁금해가지고요. 8시 40분 되면 잠 오더라고요. 밤에 카페인 끊으면. 그래서 꿀잠 잘 수 있어요. 정말로. 근데 이게 카페인 끊었을 때 느껴지는 게 한 5일 뒤에 느껴져요. 그래서 혹시나 꿀잠을 주무시고 싶으시다면 수능 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끊어보세요. 그러면 이게 딱 느껴져요. 나는 끊긴 좀 그렇다. 디카페인으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 많이 이제 드셔주셔서 면역력을 좀 길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강추드리고요. 그 다음에 독감주사 안 맞았다. 맞아야 되나요? 고민하시는 게 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맞고 싶다. 그럼 맞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굳이 맞지 마세요. 여러분.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 봤는데 맞고 나서 그렇게 크게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스스로가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면역이 떨어졌다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고민이 돼요.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별일 없었다면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잘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있거나 또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까요? 라는 게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. 댓글 열어놓을게요. 알겠죠?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월달의 마무리가 이제 끝나가네요. 여러분. 그리고 11월달 캐스트도 뭔가 좀 여러분한테 유익한 게 있다면 선생님이 또 와서 찍어볼게요.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잠재적으로 아마 이게 마지막 캐스트가 아닐까 올해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건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그 어느 때보다 더위도 굉장히 좀 길었던 해고 그 다음에 좀 많은 혼란도 있었고 난이도도 굉장히 극과 극을 달렸던 그런 해인데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. 그리고 남은 것도 남은 기간도 정말 앞으로 고생 계속 하셔서 수능 날 아 나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후회 없다. 안 하고 싶다. 이런 감정이나 기분이 들 수 있도록 다 쏟아 부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안녕.